아아! 나 승부! 한 판에 모든 총으로 킬을 하기 어 이거 빡세긴 한데 여섯 가지밖에 없어 근데? 재밌긴 재밌겠다 석홍 아니야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죠? 자 너무 재밌겠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다 마치 오케이 가보자 어디 가면 되지? 좀 싸우러 가야되지 않을까? 아우 아파라 SMC 끝 SR도 끝내자 나이스 뭐야 너무 잘하는데? 이렇게 시계 켤 줄 몰랐는가? 발소리 아 뭐야 안돼 얘 미친듯이 왜 뛰어오는거야 안돼 어떻게 책에 닿겠는데 안돼 그치 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석궁이랑 판트 퍼스트 안 넣는 걸로 해도 너무 감사해 아하하하하 아 어디가지? 이번에 도드캠프 갈까? 노란핑같은데 갈까? 플레이어군? 낙하?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나이스 아야 아야 SMC 클리어 확인 아우 사이가 케이크 사고 가야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져갈까? AR은 언제든지 잡으면 이렇게 있으니까 뭐 하나 포기할 수가 없고 아니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왜 안 써주지 아니 안 빠졌어 하나 둘 어디쟈 치 kid 소리osa nutritive 헉 아 조건 하하하하하 아 잘했어 그러면 그납 dándree 샷건 두개 했다고? 샷건 됐어 권총인데 이거? 아 권총 아씨 내 권총 권총 때문에 생각지 못하게 지금 뽑게 되다니 저 사람 맞네? 내가 잘못 푼게 아니네 그치? 여그저도 언제 들어왔어 어떡하지 얘는 너 양각인데 어떡할거야 개피인가? 안 돼 마음이 너무 아파 아직 킬해야 될게 많이 남았는데 그냥 LL로 잡을 걸 그랬나 서비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를 어떻게 잡지? 마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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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신경실러 아 진짜 그냥 AR로 잡을 걸 그랬나 SR로 그냥 잡을 걸 그랬나 이 권총 약해가지고 제가 한 대 더 박았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큰일났다 킬 해야되는데 킬 너무 무섭하겠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잘한다 그치 수류탄도 하나 까는 것 같은데 아 장의자 엄청 멀어 으아 장의자 엄청 멀어 으아 장의자 엄청 멀어 큰일났다 집중하자 아 진짜 가까이서 만나지 말자 나의 SR로 길어야돼 얘들아 죽지마 아직 개 많이 해야돼 어딨어 메스 메스 DMR이 있니? DMR 얘네한테 먹어야 되지 않을까 DMR이랑 권총 남았어요 어우 자그잔 겁내무섭네 진짜 쟤 쏘면 안되지 않네 아우 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되면은 내가 들어갈 때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렇지 권총만 남았다 권총 웃음밖에 안나오네 아 왜 권총도 왜 하필이면 이거야 아 진짜 권총 쓰기 싫어 아 자기장 또 가야돼? 이 미친 자기장 오늘 하루종일하네 헉 6백 밖에 없어 심지어 7탄 없어 나 저기있다 쟤랑 싸워라 쟤가 와야되면은 자기장이 누굴 때 때릴까? 혹시 견작이 아 레덕도 안들어가고 견작도 술탄 없나보다 아 술탄에 죽어버릴까봐 뭐 어떡하지 뭐 때면 좀 지워박아놓고 싶은데 아 어떡하지 아 다 쐈어 아 다 쐈어 아 짜증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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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mpa 아 아 아 아 힘 Twenty 데 пит he had so much 열심히 짰네 힐 깎기 위해서 Ah 아나도 안 맞았지 배피 없겠다 Bomb相敵 때렸잖아 내가 아니요? 아! 짜증나! 한 빨만 더 있었어 이건 중고잖아 아 얘네 핏 없는데 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걸 무섭게 이건 몰랐지 내가 알까놨지롱 아 진짜 그게 또 고소 엉망음 그래서 दYa 엉망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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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